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루의 명곡을 통해 발라드부터 화려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왔고 이를 계기로 중국 쿠난위성TV 나는가수다 시즌4 출연을 통해 최고의 한류스타로 거듭나며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래뿐 아니라 재치있는 입담과 화려한 예능감으로 부루의 명곡이 발굴한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토크대기실 MC로 발탁돼 화제를 모으며 활약해온 황치열은 음악활동에 전염하기 위해 1년 5개월 만에 화차합니다. 부루의 명곡 마지막 녹화를 앞둔 황치열은 부루의 명곡은 항상 고향 같은 곳이다. 매주 명절에 집에 오는 기분으로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웠다. 가수로서 MC로서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루의 명곡 많이 사랑해달라며 1년 5개월간 함께했던 부루의 명곡과의 작별에 대한 아쉬움과 애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토크대기실의 막내 MC로서 대활약할 후임 MC 김태훈은 2018년 5월 19일 방송부터 토크대기실 MC로 합류해 정재형, 문희준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김태훈은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서 가요계의 데뷔, 이후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2년 연속 연말가요 시상식 대상 수상은 물론 앨범 판매량 밀리언셀러 기록,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 전성 매진 등을 기록하며 국민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후 2006년 솔로 가수로 전격 변신한 김태훈은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 소울 넘치는 그루브를 선보이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입니다. 그동안 부루의 명곡에서 다양한 무대뿐 아니라 재치있는 입담과 화려한 예능감을 뽐내며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해온 김태훈은 지난해 초 토크대기실 MC인 문희준이 신혼여행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당시 2주간 스페셜 MC로 대활약한 바 과연 부루의 명곡 토크대기실에 정식 MC로 합류한 김태훈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훈의 토크대기실 MC 합류는 G.O.D 출신의 김태훈와 H.O.T의 문희준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1세대 아이돌 예능 멤버들이 보여줄 환상의 호흡과 케미가 2018년 부루의 명곡의 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태훈 또한 첫 녹화를 앞두고 상당한 열의와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다는 흥은입니다. 토크대기실 MC 정재형, 문희준, 김태훈가 함께하는 KBS ETV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방송부는 오는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첫 방송됩니다. 이 기사의 사진은 KBS ETV 부루의 명곡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